출시 전부터 심상치 않은 커스터마이징을 보여주는 게임이 있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 2는 3월 22일에 출시하는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입니다. 제작사인 캡콤은 출시에 앞서 캐릭터 생성과 커스터마이징을 선공개했는데요. 해외 포럼 네딧에서는 벌써부터 커마 장인들의 다양한 작품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 많이 본 듯한 캐릭터들은 물론이고요. 아이템 창의 반지는 반드시 착용할 것 같은 캐릭터들 용을 타고 싸울 것 같은 분과 아는 게 없을 것 같은 친구도 보입니다. 우주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 것 같은 녀석과 무기는 반드시 대검을 써야 할 것만 같은 캐릭터도 있군요. 출시 전부터 고인물에 향기가 나는 커스터마이징도 다수 존재했고 어쩐지 VVI 피데오를 받을 것 같은 커스터마이징도 굉장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